NC 소프트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넥슨과 크래프톤이 IP 경쟁력으로 선방했습니다. 넥슨, NC, 넷마블 등 이른바 3N 시대가 흔들리고 넥슨과 크래프톤, 즉 NK가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NC 소프트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 줄었습니다. 반면 넥슨은 영업이익 2,605억 원으로 자체 전망치를 웃돌았고, 크래프톤은 영업이익 3,105억 원으로 9.7% 올랐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인 6,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1분기 실적을 기존 IP가 이끌었는데요. 넥슨은 축구 게임 FC 프랜차이즈와 첫 콘솔 도전작 데이브 더 다이버, 네이플스토리로 해외에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에만 기대지 않고 상반기 IP 확대 투자 9건을 진행하는 한편, 중년 남성이 마법소녀로 활약하는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직흉도큉, 박흉북흉, 루루핑으로 IP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이범종입니다. 뉴스 토마토 이범종입니다.